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상승하고 있고 삼성전자는 반대로 약세입니다. 반도체가 선별적인 흐름 보이고 있고요. 제약주는 여전히 흐름 양호한데요. 아침에 비해서 종목들은 제약주들 좀 차익실험 매물도 나오고 있습니다. 2차 전지주 혼조세인데요. 오늘 짱 특징 짚어주시죠. 그러니까요. 역시 우리나라 어제 하루 쉰 게 좀 불리하긴 불리했죠. 그래서 해외시장 강세 국매장은 상대적 약세다라고 얘기했어요. 지금 나스닥이 결국은 2만 250을 넘어서 2만 450까지 왔습니다. 이것도 갈라면 더 세게 가는 게 좋은데 어제 정도의 기세였으면 2만 500을 확 뚫고 가는 게 좋긴 좋았을 텐데 이런 건 다소간에 좀 아쉬움은 있으나 어쨌든 나스닥 시장이 2만 250을 결국 뚫었어요. 그러니까 이틀 동안 여기서 여기까지 그렇죠? 네. 그런데 추가적인 거는 이종복이가 봤을 때는 눈치 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 우리나라가 해외시장 강세인데 상대적으로 약세는 CPI 눈치도 있고 그다음에 만기 게임입니다. 오늘이 만기일이에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이 10월 만기 타이밍은 그렇게 세게 올라가거나 특별히 그거는 거의 별로 없어요. 과거로부터 명절 연휴도 있었고 이런저런 요인인데 결국은 이종복이가 봤을 때는 아마 해소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CPI인데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시간에 이거를 어떻게 다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내가 이거 시황이나 이런 거는 좀 더 추가 노력하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분석해놓은 대로 그냥 핵심적인 거 한마디 해주면 이대로 나오면 쏘는데 문제는 근원이에요. 이 근원, 근원이 숫자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봐야 됩니다. 그냥 예정된 대로 왔을 경우에는 특별한 건 없을 거예요, 아마. 이 정도는 여러분들한테 얘기 좀 하고 나머지는 특별한 게 없어요. 그리고 미국 빅테크도 애플, 사과, 주스 말고요. 내가 가끔 그 얘기하잖아요. 애플도 어제 살아났고요. 어제 같은 경우는 애플하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지수 데리고 갔는데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이쪽은 약간 좀 아직은 좀 추세가 약합니다. 그런데 브로드컴 신고가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TSMC, ADR이에요. 이쪽도 지금 양호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삼성전자보다는 하이닉스. 하이닉스가 강하죠. 그래서 오늘장은 보니까 섹터별 종목 강세도 눈치 보는 거하고 연관성 있고요 등. 그래서 미국장은 양호한데 우리나라 못 가고 있는 게 여전히 지속되는데 이제 오늘이 지나면 만기가 끝나니까 이제 내일부터는 해소가 돼야 되는데 그렇죠? 가서 보고 얘기해 드릴게요. 아니면 누차 얘기하지만 이따가 랭킹쇼도 마찬가지고 이종복 유튜브에는 웬만한 건 다 올려놔요, 여러분. 그런 것도 참고하시고 야간 방송도 참고하시면 돼요. 오늘장은 섹터별 종목 강세다라고 해서 얘기를 하는데 하이닉스죠. 이종복도 전문가를 이토마토에서만 16년 하면서 이와 같은 상황은 처음 보는 거예요. 가면 원래 삼성전자가 하이닉스보다 세게 가는 게 일반적이었던 거거든요. 이번에는 좀 다른데 누차 얘기하지만 이 패턴이 이종복은 밑에 방향에 특화된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이 패턴에서는 급락은 죽었다 깨나도 없어요. 이 패턴에서는. 그런데 외국인들이 나스닥하고 연결해서 그다음에 항생도 마찬가지고 지수와 연계해서 움직이는 것 때문에 원래 이게 중소형주면 급등한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삼성전자가 중소형주가 아니니까 그 부분이 좀 어떻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좀 찝찝한 건 나쁜 얘기고 그 부분이 삼성전자가 세게 올라간다고 얘기할 수 없는 부분 이건 찝찝한 거하고 다른 거예요. 하이닉스는 왔다 갔다 하면서도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하이닉스는 거래량이 줄고 있는 게 단점. 그래서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이게 원래 기술적으로는 지금 자리에서 요기인데 이거를 20만 원 위에 물려있는 분들이 이쪽으로 밀렸을 때 추가 매수 한 번만 해갖고 단가를 18만 5천 원 플러스 마이너스로만 맞춰놨어도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거를 못했을 경우가 이게 참 여러분들이 대응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이럴 때 되게 간단한 거는 냅둬버리면 돼요. 대신 이제 20만 원대 쪽으로 왔을 때 여기서는 조금 비중을 좀 줄여야 되겠죠. 아마 22만 원대까지는 갈 거예요. 아마 이거. 대신 당장 간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런 게 주식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하이닉스 잘 가고 삼성전자 비리비리한데 오늘장도 지금 보면 한미반도체는 또 가려고 하잖아요. 상대적으로 이제 나중에 가게 되면 이런 게 조금 더 매력적으로 갈 수 있겠죠. 이 단이 이 고점에서 밀린 단하고 여러 가지 특성상 그래서 반도체도 좀 이거저거 좀 선별적으로 하는 게 좋을 거예요. 여러분. 선별적으로만 한다면 반도체도 지금 되게 좋아요. 내가 지난 주가 아니죠. 어제 그저께 반도체도 이제 눈에 들어오려고 한다. 이런 얘기 좀 했어요. 여러분들한테. 그 다음에 제약주인데요. 제약주 오늘 유한양행 또 딱 고점 갔죠. 이렇게 21선 언저리에 왔을 때는 저점 매수 직전 고점에 가면 따라가지는 말고 일부 차익실현 뭐 이런 거 그리고 어제 여러분들한테 대웅 제약주 얘기했잖아요. 이런 것은 단이 낫다 보니까 보다시피 위에서 안 밀리고 있고 등 제약주도 흐름 양호하고요. 간만에 셀트리온도 움직이려고 하는데 아마 나중에는 셀트리온이 제약주를 델쿵할 확률도 좀 있어 보이고요. 등 제약주도 좋고요. 그 다음에 2차전지인데 2차전지도 오늘장 보면 한농화성하고 이수스페셜 등 전고체 쪽 개별 종목들이 움직임이 좋죠. 그리고 요새 조금 흘렀던 에코프로 머리는 하반경이성 양호한데 반대적으로 상대적으로 이제 시총이 조금 있는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은 좀 눌리거든요. 이런 거 보유 및 매수 관점 맞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대적으로 조금 더 이중보기가 좋게 보는 쪽은 포스코인데 들빠지고 등 흐름 나쁘지가 않아요. 대신 중소형주가 좋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지수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요. 2차전지도. 대형주는 지금 비리비리한 게 매수 기회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치고 갈 때는 따라가시는 건 반대입니다. 비리비리 할 때 항상 관심을 가져보세요. 그 다음에 전력설비도 양호하고 오늘장은 조선주도 흐름이 나쁘지는 않아요. 금융주도 마찬가지. 보면은 지수만 못 가고 시총이 조금 센 것들 아차 그리고 한올바이오 이런 게 이제 뚫고 가잖아요. ST팜인가요? 이런 것도 눌릴 때 관심 좀 가져보세요. 그냥 지금 현재까지 사지 말고 등 보다 보면 삼성전자와 지수를 제끼면 삼성전자와 지수를 제끼면 종목들 흐름이 나쁘지는 않아요. 다만 그 섹터에서도 잘 가는 게 있고 비리비리한 게 있는데 그 비리비리한 것들이 움직일 때 잘 가는 게 탄력이 강화될 거냐 그렇지 않을 거냐 이런 거는 체크를 해야 되는데 한마디로 요점을 얘기해주면 그냥 주식 적당히 저점 매수해놓고 있으면 잘 갈 것 같다. 오늘짱은 CPI나 이런 눈치를 보는 과정이고 만기 게임 나오고 있고 그 과정에서 종목들이 그냥 움직일 만한 종목들이 잘 움직인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짱 전반적으로 시장 흐름 짚어주시면서 심플하게 핵심들을 툭툭툭 다 짚어주셨습니다. 유한장의 ST팜 에코프로 SK하이닉스 셀트리온 등등 중요한 포인트들 나왔고요. 오늘 밤에 나올 미국의 CPI 눈치보기 장세다. 오늘짱 만기 게임 이어지고 있다는 점 내일은 또 우리나라의 10월 금통이 일정이 있습니다. 오늘짱 전략 어떻게 세울까요? 그러니까요. 이게 원래 이종복이가 4분기 전략이 지지난주에 이미 끝났고 미스터 진단 3천 명 공약할 때도 다 얘기했던 거고 지금 똑같은 얘기가 반복돼서 저도 좀 지루해요. 여러분 이거예요. 이거 지금 보면 그런데 이걸 좀 줄이고 있어요. 이게 엊그저께는 130억대 정도였을 거예요. 아마 많이 넘어가 있었을 거예요. 9천대로 줄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금융투자들도 같이 콜옵션 매도를 쳐놓고 있어요. 이러니 지수가 갈 수가 없죠. 그렇죠? 이게 이제 훗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게 지금 억지스러운 거라 오늘 밤 cpi가 제대로 나오고 그런데 이게 이 cpi도 지금도 보면 중간중간에 딱딱 끊잖아요. 이게 속도가 이게 그러네요. 이거 내가 이토마토에 얘기했었는데 이 시간만 되면 늦어요. cpi도 보다 보면 cpi 숫자는 뚝 떨어져서 나오죠. 여기 보면 cpi는 그런데 이 근원이 떨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이거 그래서 지표가 나왔을 때도 그 내용을 한 번 더 살펴봐야 돼요.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이 근원이 근원이 만약에 3초반으로 3.1로 나오고 막 이래버리면 미국 쏩니다. 그런데 cpi는 떨어져서 나오는데 근원이 이렇게 나오고 여기에 실업수당이 지금 약간 높아져 있죠. 이런 것이 엇박자로 나올 때는 미국장이 왓따리갓따리 하겠죠. 이런 거죠. 이런 거. 이런 거가 이런 거는 전망을 하거나 예측을 하는 게 아니고 나온 숫자에서 바로 거기서 다음을 예측하고 이래야 되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방송 없는 거니까 미스터진다 오늘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죠? 그것도 다 운명이에요. 운명. 그래서 350 돌파 347 지지 체크로 놓고 왜 350을 돌파를 못하는지 대신 347까지는 아마 지지가 될 확률이 좀 높겠죠. 이런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추세 패턴 중요성으로 얘기해 드릴게요. 추세 패턴 중요성 2인데 아까와 같은 이런 상황으로 이런 상황 때문에 지수를 못 가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약주 폭등하고 하이닉스 급등하고 이래버리면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눌러야 되는 거고 LG에너지도 최근에 올라왔지 않습니까? LG에너지가 여러분 어제 우리 방송하기 전에 신고가예요. 45까지 왔잖아요. 이렇게 좀 뜬 주식들을 좀 누르고 그러면 LG에너지가 이렇게 눌리면 이쪽 2차전지 쪽에 있는 굵은 것들이 같이 좀 영향받을 수 있고 하면서 전체적으로 그렇게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하이닉스가 중요하고 외국인들이 지수 상방을 딱 열어놓은 상태에서 움직여야 종목들이 확 가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대신 시간 지나면 그렇게 될 걸 예측하고 있는 거고요. 이걸 잘 참고하셔가지고 최근에 강조하고 있는 2차전지든 제약이든 반도체도 하이닉스과 그렇죠? 그다음에 전력설비든 두루두루 종목들 관심 있게 보시면 이종보기가 봤을 때는 4분기는 일단 돈이 될 겁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지금 삼성전자 위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오늘 신저가 또 나오고 있는데 이쪽에서 사실 바닥을 잡고자 하는 투자자분들도 좀 많으시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만 해주신다면 어떠실까요? 글쎄요. 미스터진단에서도 얘기했듯이 흐를 수는 있으나 차트를 안 보는 사람은 매수예요. 나는 매수입니다. 만약에 나한테 돈이 있고 주식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삼성전자 이종보는 분할 매수 할 수 있다. 이 정도면 되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너무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종복입니다. 네. 이종복 저분과의 실전 매매 최고 수의 길 오늘 전략은 추세 패턴의 중요성 2였습니다. 고맙습니다.